원주시 북부권의 노인복지수요를 감당할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.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원주시가 협력해 태장이동행정복지센터 옆에 연면적 2,873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복지관은 물리치료실과 건강관리실 등 건강관련 시설과 함께 요리교실과 정보화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습니다. 또 노인들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높이도록 시니어 스마트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. 북원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음 달 16일에 문을 엽니다.